윌리엄 쇼클리 1910년 2월 13일에서 1989년 8월 12일 미국의 물리학자 고체의 에너지 띠에 관련된 문제를 비롯하여 학금의 질서와 무질서, 진공관의 이론, 구리의 자기확산, 전의의 이론, 강자성체의 자기구역에 관한 이론과 실험, 염화은의 광전자에 관한 실험 등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1910년 2월 13일 영국 런던에서 출생하였다. 1913년 광산의 기사인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를 졸업하고 메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제2시 슬레이터 밑에서 연구, 1936년 염화나트륨의 에너지 띠 대구조에 관한 연구로 학위를 받았다. 1936년부터 벨전화 연구소에 근무하며 CJ 데이비슨의 그룹에 참여하여 연구를 계속했다. 고체의 에너지 띠에 관련된 문제를 비롯하여 학금의 질서와 무질서, 진공관의 이론, 구리의 자기확산, 전의의 이론, 강자성체의 자기구역에 관한 이론과 실험, 염화은의 광전자에 관한 실험 등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특히 PN 접합형 트랜지스터를 발명함으로써 현대의 전자공업의 기초를 이룩하는 등 반도체 물리학의 공적이 컸다. 그 공한도가 높이 평가되어 1956년 제2, 바딘, WH 브레튼과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그 밖의 연구소의 생산성에 관한 오퍼레이션스 리서치의 연구가 있다. 그 후 베크만사의 반도체 연구소 소장, 스탠퍼드대학교 교수를 지냈다. 그 후 베크만사의 비법학상 및 연구소 소장, 스탠퍼드대학교 교수님의 임시아 역사의 연구소 소장으로,